고마워 진짜 오늘 먹을 거 왜 이렇게 맛있어? 전부 맛있어 좋은 노래 근데 청양념은 길줄 평범 adalah 행복한 아침 일찍 경기도 콩나물 개 flies 오늘 get to the army 아침 기분이 좋아? 제주도에서 몸국 어 저 여름시 15분 진짜 이게 말이 돼? 응? 이게 말이 돼? 잘 먹어서 이럴다 응 이게 제주도에 유명한 몸국이라는 국단이 미역국みたい나? 아, 한국아니까? 소프? 소프인데, 좀辛한 맛이 있잖아 해장국 같은 느낌이네 신세한 고추가? 네 아, 진짜? 제가 일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날이 왔어요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꼬사리 꼬사리 꼬사리?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꼬사리 맛있어 꼬사리 맛있어, 꼬기 꼬기 싫어 응, 바이더 아이스크랑 꼬기 싫어 오오, 꼬사리? 아니, 뭐하는 거야? 음 너무辛거네 포추 제기 오우, 꽤 다 먹었네 그러면, Mango가 고ря다 와우, 아, 하하 한국은 이곳에서 먹은 뷔프가 가장 좋아하는 뷔프가 진짜? 너무 좋아 여기가 가장 유명한 뷔프가 있는데 진짜? 여기가 가장 유명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예인 같네요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 그라베이션이 와 와 대박 진짜 지금 프랑스빵 아 농백 소스가 들어있어요 소스가 들어있어요 와 근데 냄새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귀여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좋아 좀 바질っぽ이네 빨리 줘 보세요 이거는 좋은 안주 약 10분 정도 맛있다 소스가 진짜 맛있다 슬쩍 바딱 너무 맛있다 이光的时候 에어즈로그 진짜 저거 산산유출보 정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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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가면 안됩니다 여기에 오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쉽게 자라있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유명합니다 보기란에 매우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행에 가면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미있게 들어요 이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무서워 아,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와! 기분 좋다! 차량보다風을 느끼기 때문에 좋겠다 海의 색이 이쁘다 네 아! 그림처럼! 오늘의 옷은 헬멧과 오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뭐? 아름다운 것 같다 위에 있는 공을 받았는데 최고다! 저기서 찰놀이네 아! 에? 진짜? 도로가 Sunday 이 도로 Crohn야? 진짜 도로인데 완전 도로인데 amba는 gång? 싱고? 걸어서 안전하게. 부모님 HAVE suckered 넘겨 impacto senators سown ada geme něli bermond 좀 줄 1 근데.. 넘무삼.. 砂の砂浜しか知らんけん 도로の砂浜があったに 도로浜? 아니.. 진짜 가다보는데 모트게 해? 本当?これ.. 스티비みたい 근데.. 내가 히토끼끼리 시켰다 나니? ここの.. 모트게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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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가? 超 길어! 왜 이렇게 잘가? 超 길어! 왜? 왜? めっちゃ綺麗해 그니까 통일해 何度見ます? 공기법 추가하러 갈까? 와.. 다 이쁘다. 다 이쁘다. 진짜 히어링だね. 히어링 진짜 가자 귀여워 소로예요 소로 여기가 한라산이고 우도라고 기절했고요 한라산 소고기로 볶아진 볶음밥 유아인의 우도마다 둘 사이 동문화 상징물로 준비한 식품인데요 이게 제주도의 우도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고 있어요 식품을 넣어요 이걸 넣어서 이 소스를 넣어서 이 소스를 넣어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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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겠다! 이 소스를 너무 좋아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먹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늘 먹을 거 왜 이렇게 맛있어? 전부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이 가게를 구독자분 댓글에 써준 가게 되네요 진짜요? 진짜 대감사합니다 센스 대박 와 이건 맛있어!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코코코코 한 다리 한 번씩 하는데 아 진짜! 너무 깜짝이야!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흑돼지가 유명해자 흑돼지가 유명해자 흑돼지가 유명해자 흑돼지는 낫다 뜨거워 맛있는 게 많이 있었어 흑돼지 제주도가 가장 높아지지 않나? 네? 네 가자 에? 이것보다 더 좋지? 응 웰컴트 제주도는 대전이라고 무슨 웰컴트 제주야? 피어스토이요 피어스토이요 그것도 피어스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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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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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스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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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귤 귤 귤같은 느낌이랄는데 그럼 이것을 잊고 두 개 사 두 개 사 두 개 사 브라운로세 멋있어 와 엄청 맛있어 땅콩 아이스크림 진짜 땅콩 엄청 이게 그렇게 맛있어? 응? 저거는 부족하는거 진짜 땅콩이 안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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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데? 아 왜 여기가 이탈이냐? 왜 이탈이라고 생각해? 헬멧이 좀 나빠요 분질 분질이 뭐야? 흰색? 3분의 분 뭐? 분질이잖아 분질 분질이잖아 제주도 할아버지 있잖아 제주도 할머니는 없어요? 음? 가고심마 할머니 많이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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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심마 많잖아요 할머니들 그래서 한달 살고싶다 우도는 하이 안살아야겠다 가야겠다 나이브도 나이브도 좀 이쁘다 네 네 네 여기가 나비가 여기가 봐야겠다 잘 모르겠어 아니 거기에 머리가 뭐 오잉 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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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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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벤잖아! 100 벤잖아! 1, 2, 3! 와아아! 벤터!! 진짜 깨끗해... 진짜 깨끗해... 벤터, 너무 많아... 엄청 깨끗해... 나도 아까 빅크리스따... 귀여워요... 네! 어디에만 가도 있어요? 넌 어디에 가도 있어요? 오늘 시장이랑 비슷해서 칼쿠마라는 느낌 쉬는거 같아요 근데 어제 시장보다 여기가 시리인거 같지 않나? 아까 얘기했지만 쉬는거고 칼쿠마라 시장은 새로운거 같아요 잠시만요 평범했어요 제주도는 오렌지 제주도는 오렌지 아 진짜 뭐 샀어요? 제주도는 오렌지 참이에요 감사합니다 참 인기 때문에 기다려있어요 얼마나 많지? 근데 확실히 이런거는 아침마스에야 맛있는거 같아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아키라며 맛있는거에요 베드나르드에 가봅시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 차가 없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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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덤베 아스푸에 덤베 덤베 아스카 키라라떡까 야 너무 매워 양파에 찍어 감사합니다 지금 양파에 찍어 지금 먹으라고요? 지금 먹으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밥 먹기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파트예요 그러게 그러게 고춧가루 설탕에 설탕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누 소고 싶어요? 응 팩팩 근데 돈베가 무섭다 돈베야 제주도에서 사투리로 돈베 잘 모르겠어요 도만나 도만나 근데 도만나 그거는 돈베야 잘 모르겠지 근데 찬신이 춘천 도는 백종원 라고 말하는게 이게 그니까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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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백종원 통카스 지구 지구 대단하자 아침에 입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GPS에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8시. 8시. 롯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전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맛있다 맛있어 벌써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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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김밥 먹었기 때문에 이 뼈닭을 먹을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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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